하나님 말씀은 10편 6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럼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강단 메시지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보금과 사명 때문이에요 보금 안에서 참된 영적 재상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보금을 허락해 주셨고요 나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명 때문이죠 우리가 보금 가진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37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신 이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우리의 평생 동안 정말 보금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10편 6편을 보면 어떤 일 때문인지 몰라도 다윗이 심한 그런 어려운 곤경 가운데 빠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영육 간에 상당한 곤경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문제를 쉽게 해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무엇보다도 영혼의 힘을 얻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사건이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얻었던 이 다윗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상황을 쉽게 해결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이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강구한 대로 모든 응답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려운 현실 문제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눈가 아닐까요?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 니까? 그랬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자신이 힘이 수척하고 또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는지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나의 영혼도 떨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곤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특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그 배경을 영적 아비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했고요 세상 신이 마귀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띄워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에 잡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공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도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자기 잣대로 사람을 보는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모든 사람들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또 저주하고요 또 육신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을 따지는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개인의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무능하고 또 가난하고 질병과 갈등 영적 문제 이런 것에 잡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쉽게 해결하는 신앙이 필요한데요 극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만이 나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를 찾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먼저 힘을 얻어야 할 영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힘을 얻어야 될 영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그 문제를 딛고 이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의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될 것이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나 또 육신적인 문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문제 해결을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영혼이 쇄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다 응답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나의 영혼이 쇄약해져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0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요구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쇄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응답받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혼이 쇄약해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렇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편 6편에서 6편 8절에서 10절은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의 영혼이 먼저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을 얻은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각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요 영원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각기 크고 작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먼저 영혼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쉬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내 것으로 누려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오류음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은요 쉽게 살아갈 수 있고 쉽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9절 말씀 10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9절이 되어지면 10절의 응답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9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기도가 되어지면 10절에 응답을 주십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응답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나의 강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루의 모든 삶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도 10절에 團 아멘